아...클...허어져 팩 날먹하자 날먹 프리즈입니다 농둥이지 몸박 저동의 몸박 몸박의 유혹 몸박 바리케이드 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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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 장비 전장 가리 나가지 shall we o 雖然 상자 제련에 죽도 발화 흘려보내기 바리케이드입니다 흘려보이기 마렵다 딜카드 좀 집었어야 했는데 힘들겠는데 개구리 화형 발이 보정으로 가나 화형으로 가나 아 나시자 몸박 3개 나온거 다 걸렀는데 또 내 코에 놓은 몸풀기 기회를 넣었다 나 몸풀기 왜 넣었지 다른거는 이유가 있는데 몸풀기는 이유가 없는데 진짜 몸풀기는 잘못 넣었다 약간 멘탈 흔들린거 같네 약간 멘탈 흔들린거 같네 난관 영절 똥뿜기 난관 사는게 맞겠지 아닌가 지금 난관이 큰 도움이 안되긴 할건데 짱둥이 있어서 엘리트 다 잡으러 갈까 제거는 하는게 맞는거 같애 난관을 사냐 마냐 정도 난관 사면 또 말리겠지 난관문에 나관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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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쿠유 몸박이 당하잖아 몸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카드냐 시드에 몸박이 가득 찼어 오오오오오 암 손마이 금속 칼질 접어냈어 곱 발굴 발굴 발굴보장이자 발굴보적 코스트만 잘 나오면 발굴 여기까진 순조로운다 무감각 잘 모르겠네 그래도 무감각은 필요하겠지 워낙에 좋은 카드니까 베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 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정답이었던 것 같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2막에 순 빡센 애들밖에 없어 진짜 5 대답어 풀핀거 보니까 제가 생각함 역시 빨강 사기맵이 맞긴한가 개구리 있어서 어퍼컷도 좋을텐데 약화도 좀 걸고 구급상자 기사회생이 잡히거나 진화가 잡히면은 구급상자가 필요없는 캐릭터인데 구급상자 난관 극복이 8방어 더 주는 카드로 바뀌잖아 구급상자구나 그러면은 짚는게 더 편하겠지 하음 80씨 쏴야되고 파괴한다 룬식이면 제가 뭐지 모드에 나오는 유물인가? 갓뿜기 그니까 이런거 잡힐거 같으면은 구상이 그렇게 필요한 유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창방심장 생각하면 아주 필요없는 카드는 아닌데 그래도 스네코니까 넘기죠 뭐 강화제? 무장해제? 어퍼컷 킹황컷 아 발이 부족 다 뺏기네 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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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예시 네 예시 포션에도 쉬기도가 있고 쉬기도가 더 높은 포션입니다 무쇠 포션은 저 사일런트 귀신 포션이랑 같은 일도에요 발굴 하나 더 넣고 무적 발굴 좀 더 할까 아 발이 빨리 잡으려면 넣지 말자 룬큐브 왕관 라벳 스네코 집었으면은 코스튬을 집어야지 근데 이제 차 못찾기 훨씬 힘들어졌네요 상점가서 파밍은 끝났겠지 엘리트 상점 상점 이렇게 상점 좀 많이 볼까 엘리트 상점이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자음포콘 제발 기생충만은 그 생충 병번개 의다스제 전장 무장해제 기생충만 병시리즈 불에서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요? 어디로 가지? 강화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강화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강화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별 차이 없네 왼쪽으로 가자 위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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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롱 왼쪽 킹구리 저기 물음표 3개 보면은 엘리스 잡고 물음표 3개 보면서 사과의 상자까지 보는걸로 어 담뱃대 갑분담 극단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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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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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표 극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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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자 신성인데 신성도 지금 되게 딱히 좋은 곳도 아냐 심지어 왕관이네 안 돼 안 돼 달팽이는 문제없겠네 달팽이는 문제없겠네 참 호흡 아렵다 참 호흡 아렵다 참 호흡 아렵다 무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참 호흡 아렵다 무장해제 있는 것도 지금 좋은거고 참 호흡 아렵다 참 호흡 아렵다 참 호흡 아렵다 아무리By 흠 어차피 이것만 잡으면 끝나니까 여기서 몇 대 맞는 거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아니 코스트웰은 어 컷 컷 아 이거 진짜 참 없으면 아 이거 또 안되겠네 아 내 펜촉 상점에서 참우 그 나올까? 안나오겠지? 다 비옵다 다 비옵다 뭘 먼저 때려야되지? 창방이 참우주면 레전드 펜촉 멘트 참호... 참...호우! 전투 치면 좋지? 음...좋아 이거는 좋다 음... 아이고 우기기 대마왕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이르든 시간까지 무장해제 쟁여넣어야 되고 나나나나 저 맥은 정가 내고 지워야됩니다 전투 장비 코스트 그...우라지가 참호 없으니까 확실히 힘들다 하아 코스트가... 슬네코 헤터 슬네코 헤터 슬네코 헤터 슬네코 헤터 난관이 맞지않아 난관이 맞지않아 슬네코 헤터 잡은 건... 같은데... 유일신 스네코의 눈 황네코의 갓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겼지? 하이랜더 영웅 6 영웅은 6인데... 완벽함은 없네 완벽하지 못한 영웅 아이언클래드